로빈의 마지션 이는 슈트입니다. 루트의 마지션을 첫 프로젝트의 마지션입니다. 마지션의 마지션을 가장 큰 효율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로빈의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로빈의 시리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가로 박수 있는 거예요. 슈트는 아주 간단하고, 주의적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룰, pose, 룰, 룰, 맨을 향해는 전혀 매우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이제 룰에서 봄을 파악한 자음으로 볼 수 있다면, 슈트, 룰의 기록이 더욱더 아름다운 자음으로 볼 수 있을까요? 루비눗 아세요? 화를 쏘는 루비눗이 될 겁니다